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당은 저희들 캐니언 조망대 지역에 있는 마야타타의 사당입니다 제가 받은 보상은 나무아살 10개에요 그럼 출발 미끄러지는 것 이번 사당은 정말 단순해서 빠르게 끝낼 수 있어요 저희들 캐니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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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봅 divers عد 음... 요... 하! 호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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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타타이사담 미끄러지는거 챌린지를 끝냈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었나요?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